임기 절반을 맞아 잇따라 언론과 접촉하며 변화된 언론관을 피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지난 23일에도 지방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시도합니다. 참여정부와 언론은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른바 경쟁적인 협력관계를 이뤄야 한다며 사실 모든 언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일부 보수 언론을 겨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과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언론이 어쩌고 이러면 모든 언론이 다 섭섭한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두 개 언론이 들어있어도